이번에는 똑같은 제작자가 만든 2탄입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오늘 같이 할 사람은 저펄이랑 레알입니다. 안녕? 여러분 열루. 차량 종류는 당연히 다목적이지. 예? 휴대전화 아니었어요? 안돼. 다목적 해야지. 아 슈퍼칸 줄 알았는데. 다목적임. 당연히 다목적 해야지. 저번에 타로가 캐디를 골랐는데 타로가 나한테 많이 치더라고.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애들아. 뭐가 좋냐면 필드마스터가 제일 좋아. 필드마스터요? 어. 필드마스터에요. 근데 에어터그?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필드마스터가 제일 좋아. 이거 공항에 쓰는 건데. 아닌가? 어. 아무튼 필드마스터 해 애들아. 좋아. 어. 아닌가 됐어. 아니 아니 이거 있어. 어 필드마스터 어딨어? 필드마스터 어딨어? 필드마스터 어딨어? 필드마스터 어딨어? 필드마스터 안 하면 니네 후회한다 이제. 필드마스터 어딨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자꾸 지... 나가네. 하긴 왜? 다 바로 시작해보죠. 절반. 으이이이이이이이. 오래 와 개디다. 에? 사실 필드마스터 제일 안 좋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 자 잠깐만 윌 스쿠터 브라더 아 나 이거 모른다 아 일로와 두루와 형님 살려주세요 아 잠깐만 먼저 갑니다 여러분들 같이 가요 불바이보스터 잠깐만요 이거 약간 에바지 않아요? 부스터! 나도 부스터! 부스터! 아! 아! 벌써번더 비명소리 길이구요. 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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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아! 잠깐만! 부스터! 오토바이도 누구보다 빠르게! 야! 고스튜터! 히히히히히히 와, 폭발. 여기 왜 파지오 자네있냐? 어? 어? 야! 야! 하늘 난다! 난다! 요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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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형님! 아 필드마스 진짜 아닌 거 같은데 이거 내가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거야 그거 내가 저번에 했는데 망했어 아 아 아 저뻘이 구경해야겠다 저뻘이 구경해야겠다 오! 요! 요! 나간다! 손님! 오! 지나갔다, 지나갔다. 저는... 롱스임! 봐봐. 으야! 결계! 저기요, 어디... 어디예요? 손님! 네. 뭐하는 거야, 자! 체크 포인트 32개? 할만한데? 아, 잠깐만! 오, 스토어! 아, 필드마스터! 어딨어? 필드마스터 어딨냐, 얘? 예? 저 안 보여요? 저펄이 형이 한참 뒤쳐진 것 같은데요? 아, 여기 계시네.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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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아아!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흐헤헤! 야, 왜 저펄이 날아다니니? 아, 잠깐만, 나 풀 탄다. 예... 통과해, 통과해... 지금, 지금, 지금! 통과하고 싶어요, 아... 아, 아, 아하... 다시, 다시.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아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안전한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 지금! 아아! 으아아아이야! 으아아... 어, 어, 뭐... 뭐... 야구 선수 하세요? 아, 저펄이 형 불쌍해! 좀 쥐니다. 뭐, 볼링 선수 하시는 줄 알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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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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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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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니다 저펄씨 자 길막을건데 어 이거 드레이저 지나갔구요 뭐야 왜이렇게 길어 확실히 2탄이라 길긴 길다 저번보다 예 그러게요 어 결계 조금 아닌데 어 결계 아이고 야 너무 궁금했네 야 방금 전문색 팩이 길었다 저 이거 바꿔주실 분은 없나요 왜요 필드마스터 하세요 필드마스터 좋은데요 아 필드마스터 안 좋은데요 필드마스터 무시하나요 넵 예 형님 더블 어택 야 나 여기 진짜 못하고 나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저 여기서 못 빠져나가는 건가요? 영원한 풍차지옥 나와, 저펄! 아... 야, 방금 찍었지 않았냐? 저펄아, 모아줄까? 어떻게 도와주시게요? 야, 치지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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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 나와! 파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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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시오! 내꺼! 나이스! 꿀이다, 이거! 아, 이거 GTL Ace였죠? 꿀일까, 과연? 오! 오! 짠! 아, 속도! 속도! 오! 짠다! 와, 이... 저펄이 원래 필드마스터 하시죠! 왜 바꾸시나요? 바꾸시면 안 되죠? 아, 필드마스터... 야! 필드마스터... 아, 필드마스터... 필드마스터 좋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저쪽이 들어온다! 구경해야지! 너무 좋네! 안녕! 어, 내가 가락보나? 아, 역시 필드마스터네! 필드마스터 졸라 세! 넷! 너무 느려요! 크기도 너무 크고! 전형적인 힘캐네요, 저 차는. 어, 전형적인 힘캐. 워! 힘만 생캐! 근육 대지인 대신에 힘이... 야, 나와! 야! 저펄 이 새끼 일부러 칠라고! 우와! soci표 형이야! 치고 싶어도 못하자. 아... 지금 지나고? 오케이! 지금! 뭐 거의 뭐 뜯겠죠? 아이고 정펄이여 어디다 얻어맞고 가네 풍차에 아주 그냥 싸다큐를 오케이 지금 이때다 이때를 누렸어 더블킥 더블킥 한바퀴 못갔어 쟤만 날라간다 무장형 우리 그냥 가요 가자 아 저 진짜 안돼요 아 무장형 너는 저쪽에 행위예술하나봐 와 재밌어 보인다 나 이거 하고 좀 갈게 아 예 방심했다 형님 아사이리 개이득 누구 이거 타지오 좀 아 누구 이거 다 같이 아아 아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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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닌것 같아 이유는 아니에요 완전 저펄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저펄이 무슨 회전문이야 저펄이가 죽으면 내가 통과해 저 아직 한 바퀴도 못 돌았거든요 한 바퀴도 못 돌았어요 1등 이거거든 저거거든 고장이 형님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내가 골인하면 안 봐도 레알이 2등이죠 레알아 내가 통과해라 통과해도 돼 저펄이 고통받는 거 좀 그렇다 통과하는 거 좋아 저펄이 거 이제 리타이어 때 동안 보자 예 저펄이 가죠 부스터를 먹고 지능적이게 유도해서 지금 부스터다 너무 떠요 너무 떠요 과연 랩 하나라도 더 둘 수 있을 것인지 13초 부스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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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겠다는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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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빨라 빠르다 빠르다 부스터를 못 통과하는 저펄이 하아 다가 콩등이다 아 저는 콩등입니다 콩등이 자 여러분들 풍차레이스 2탄 레알이와 저펄이 함께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누르시구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 구독 눌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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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